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금방 다녀올게 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했으면 됐잖아 후...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저거 뭐하려는 거지? 금방 다녀올게 이대로면 죄다 고깃조각이 되어버리겠는걸? 더 좋은 수가 없나? 금방 다녀올게 후...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상호인 성도야?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발 꺼냈다 맛있는거 준비해줘 단테 다른 애들이었으면 못했을걸? 쟤네 정신을 못 차리는걸? 치라도 했나? 금방 다녀올게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금방 다녀올게 공권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금방 다녀올게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으잉!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했으면 되잖아! 후아,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만한걸? 금방 다녀올게 뭔가 싸한데... 하아, 이게 이번 몸으로 트리쉬는 마지막 숨이 될지도 금방 다녀올게 좋아! 부위 하나를 박살냈어!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흑 흑 흑 흑 흑 솜 흑 중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암호! 하하하하하하! 날카롭게 갈아서 더 황홀한 퀵빛을! 우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개념할만한걸? 하아... 방금전엔 굉장했다고... 베르길 그 인간도 이건 인정할걸? 자, 살짝 퀵빛을! 퀵빛을 타올라! 또 퀵빛을 잘 되어있을거니! 하하하하하... 그날카롭게 갈아서 더 황홀한 퀵빛을! 좋아! 부위 하나를 박살냈어! 날카롭게 갈았어! 더 황홀하게 깨끗해! 완벽한 한 발! 시원한걸? 날카롭게 갈았어! 더 황홀하게 깨끗해! 나도 그렇게는 안했을 것 같은데... 단테, 많이 피곤해? 고맙습니다. 이걸 다 마치고 있는데... 공격이 빨라고 할게! 공격이 빨라! 고맙습니다. 공격이 빨라! 공격이 빨라! 공격이 빨라! 공격이 빨라! 공격이 빨라! 공격이 빨라! 자, 너를 깎아내라! 쟤네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기운이 솟아... 금방 다녀올게 필리스, 니 차레나. 위대해질 수!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금방 다녀올게 필리스, 니 차레나. 위대해질 수!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했으면 되잖아! 필리스, 니 차레나. 위대해질 수! 필리스, 니 차레나. 위대해질 수! 어머... 너이 괜찮은 거야? 피가 줄줄 흐르는데? 금방 다녀올게 영웅이 성도야? 흑! 저거... 뭐하려는 거지? 금방 다녀올게 저거 봐! 쟤 휘청거리고 있다!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완벽한 한방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흑! 쟤하아악! 크, 큰 거 온다. 탄태! 얼른 애들한테도 알려줘! 금방 다녀올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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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오! 머리 좋다, 탄태! 방금 완전 좋았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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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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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rpt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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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 흑! 좋았다! 맛있는거 준비해줘, 탄탱! 헤이 헤이, 예쁘다! 완벽하네. 오히려 살짝 싱거웠달까? 아, 또 다른 사이사이 될 것 같다. 혹시, 또 다른 사이사이 될 것 같다. 또 다른 사이사이 될 것 같다. 겨우 이 정도야? 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저거봐, 쟤 금방 다녀올게 저거봐, 쟤 휘청거리고 있다 금방 다녀올게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금방 다녀올게 한 건 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더우 이 정도야? 한 건 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나이스, 하나 잡혔다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더우 이 정도야?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나이스, 하나 잡혔다 금방 다녀올게 나이스, 하나 잡혔다 금방 다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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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금방 다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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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금방 다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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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꺼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통 꺼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통 꺼냈다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금방 다녀올게 물론 회사 카드로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금방 다녀올게 회사 카드로 영능의 발전을 약속하고, 가장 굉장히 높은 앨범의 발전을 확정합뉴양대는 요거는 이 기능입니다. 즉, 이끄는 빠른 방향으로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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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했다! 우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 만한걸? 당권했다! 맛있는 거 준비해 더욱더 하네! 방금 전에는 굉장했다고! 베르길 그 인산도 이걸 인정할걸? 금방 다녀올게! 나이스! 하나 채꼈다! 이곳에 거짓말을 갈게, 랩! 3개는 으렁을 얻은 것 같다. 네너뜸! 4개는 으렁을 얻은 것 같다. 오호의 공격을 얻은 것 같다. 히힛! 히힛! 한개의 생기나 스테이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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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이었으면 못했을걸? 저건 너덜거리는 것 좀 봐. 완전 제대로 먹혀들었다. 그치? 금방 다녀올게. 저건 너덜거리는 것 같다. 저건 너덜거리는 것 같다. 저건 너덜거리는 것 같다. 겨우 이 정도야? 방금 전에는 굉장했다고. 베르길 그 인간도 이건 인정할걸? 금방 다녀올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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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다녀올게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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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큰거 온다! 단테! 얼른 애들한테도 알려줘!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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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 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힛! 힛!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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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방 다녀올게!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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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네 발목을 잘라버리면... 오! 머리 좋다 단체! 방금 완전 좋았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아하! 또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가 나를 더 좋아해! 아하! 지금 바로 그 힐! 와! 치즈가 나고있어! 이제 힐! 좀 더 좀 더 힐! 러시아! 그 힐! 러시아! 그럼... 비힐! 얼른 힐! 진짜 힐!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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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금방 다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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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히...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한건 했다 맛있는거 준비해줘 단테 나이스! 하나 채겼다 금방 다녀올게 ㅇㅇ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더 이 정도야?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하아, 내가 경고했잖아. 사바닥은 10 10 10 10 10 10 약 10 약 10 1. 2. 2. 3. 4. 5. 5. 6. 5. 6. 6. 손방망인데?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구! 금방 다녀올게! 겨우 이 정도야? 겨우 이 정도면 흠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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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다녀올게 겨우 이 정도야? 꽈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꽈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다녀올게 꽈딱하면 지겠는걸 금방 다녀올게 좋아, V 하나를 박살냈어 흐흐흐, 저건 너덜거리는 것 좀 봐 완전 최금만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금방 다녀올게 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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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2 흐흐흐흐 흐흐 금방 다녀올게 흐흐흐흐흐 금방 다녀올게 흐흐흐흐흐흐 5. 적들은 적들듬을 제작해서 적들에 버텨가면서 그리고 5.4만씩 무조건 강한다고 합니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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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거의 금방망인데? 히힛! 어... 나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단테, 많이 피곤해? 히힛! 히힛! 금방 다녀올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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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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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금방 다녀올게 끌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 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금방 다녀올게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 금방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어우, 이거 이대를 Clinic 히힛 1. 끄끈적거리거든. 절대 피할 수 없을걸? 모든 걸 걷어들일 수 없었어. 나이스! 하나 채꼈다! 금방 다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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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굿굿굿굿 얼마나lage이지 완벽하네. 오히려 살짝 싱거웠달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